여쭤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기업 경락고 컨셉을 차용을 했고요 그리고 경락고 안에서도 뭔가 좀 더 자유롭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꾸며왔습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들어오면 무조건 다 모든 직원들이 얼굴 보면서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안부 전하고 젊음이 주는 기본적인 유쾌함, 재미,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곳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옛날 토픈을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월급날을 줘야 커피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